자 그러면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최영희 대표님이 선정해 주신 오늘 마지막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대표님이 선정해 주신 마지막 부동산 네트워크 용산구 청파동 3가에 위치한 다사대 주택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용산구 청파동 3가 다사대 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바로 6호선과 경의중앙선을 이용할 수 있는 효창공원역으로 도보 약 7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역사권 주택입니다. 자 그런데 대표님 효창공원역 이외의 다른 노선을 또 이용할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효창공원역 외에 1호선으로 남영역 또 내지는 4호선으로 숙대역까지 닿을 수 있고 충분하게 도보로 이용하거든요. 서울역에 근접해 있어서 서울역에는 KTX 등의 4평 8달 철도망이 또 내지는 교통망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용산구는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는데요. 한강, 남산, 효창공원 등 인접한 곳에 쾌적한 녹지 환경이 조성돼 있어 산책과 휴식이 가능합니다.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GTX-A B노선 개발사업과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용산 전자상가 도시지생사업 등이 용산구의 미래가치를 더 상승시킬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생활 편의성은 물론 미래가치가 더욱 상승될 것으로 전망되는 용산구, 청파동 3가, 다세대주택입니다. 서울로 와서요. 서울의 센터 지역이죠. 용산구를 알아보도록 할 텐데 청파동 3가입니다. 다세대주택 먼저 개요정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요는 용산구는 비즈니스로서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통의 중심이지요. 여기에 또 보면 생활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예술이라든가 관광, 미래가치가 충분하게 있는 용산구입니다. 청파 3가, 상가에 있는 다세대주택인데요. 위치는 경의선 또 내지는 6호선, 효창공원역 또 내지는 1호선, 4호선 다 도보로 7분이면 가능한 지역입니다. 전역 면적이 19.57이고요. 실사역 면적은 33.13입니다. 1.5룸에 지금 현재 풀옵션으로 되어 있고요. 4층 중에 3층을 말씀을 드리면 엘리바이터도 충분하게 있습니다. 4층이지만. 중공은 2020년도 4월에 중공이 됐고요. 매매가는 3억 2천 5백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건물 특징은 어떻게 될까요? 건물은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망고하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고 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 4층으로 되어 있어서 1.5룸의 풀옵션인데 요즘에 풀옵션이라고 하면 거기가 다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는 기본입니다. 거기에 하나를 더 추가를 한다면 공기청정기까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또 여기에서 하나를 더 추가를 한다면 음식물 제거기까지 되어 있다는 게 여기에 풀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들어갔었을 때 우리 공간이라는 부분은 1.5룸은 룸 하나에 또 거실이 있다는 거거든요. 룸 하나에 거실이 충분하게 면적이 있어서 우리가 충분하게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여기에 우리가 1.5룸이라고 해서 화장실에 대한 부분이 좁은 곳이 아니라 충분하게 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세면이라든가 샤워라든가 또는 지금 바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썼고 또 여기에 층간 소음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신경을 썼기 때문에 건축물에 대한 부분은 탄탄하게 지어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공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깔끔하고 세련된 건물입니다. 일단 옵션도 되게 강조를 해주셨잖아요. 공기도 음식물도 우리가 깨끗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옵션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요. 건물 잠깐 벗어나 보죠. 동네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입지와 호재는 어떻게 되나요? 네, 입지는 용산은 나름대로의 교통편이 상당히 좋죠. 지금 효창공원에서 한 7분 정도라고 했고 여기에서 지금 효창공원을 간다고 하면 육호선하고 경의선입니다. 또 남양역에는 1호선이 있고요. 4호선에는 숙대역이 있습니다. 모두 역세권을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조금 더 가면 공동역 5호선까지 조금 더 나가면 2호선까지 축분하게 해서 4통 8달 어떤 역이든지 환승하면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우리가 용산이라고 하면 서울 중심에서 굉장히 4통 8달이기 때문에 외곽으로 나갈 경우나 중심으로 들어올 때 굉장히 편리하다는 겁니다. 용산은 지금 용산대로 시청 앞에서 시청에서부터 용산역까지 가는 부분에 대해서 거의 10분이면 다 알 수 있고요. 용산역에서 한강대결을 지나면 한강대결 관내기 전에는 강변북로고요. 거기서 좀 넘어가면 올림픽 도로를 탈 수가 있습니다. 고속도로 진입한 데도 빠르고 강남으로 넘어오는 데도 상당히 빠른데 강남으로 넘어올 때 반포대결을 지나면 거의 20분이면 다 올 수 있더라고요. 제가 직접 타본 거에 의하면 이렇게 해서 지금 강변북로는 내부순환로를 탄다고 했었을 때 강원도를 간다는 것도 굉장히 접근성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용산이라는 부분은 이미 인프라가 다 깔려 있어서 재래시장이라든가 또 내지는 마트라든가 또 내지는 백화점이라든가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습니다. 여기에 좀 더 나가면 우리가 시내 중심에서 을지로 입고 있는 백화점이라든가 또 우리가 남대문 쪽에 있는 백화점이라든가 여기에 또 명동에 접근성까지 돼서 모두 우리가 쇼핑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봤었을 때 학생권이라고 봐도 가원이 아니거든요. 주변에는 초중고 대학교까지 다 입지가 되어 있습니다. 초등화라든가 도보로도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건데 서강대라든가 숙대라든가 다 근접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용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숙대 옆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만 이 숙대에 있는 학생들과 종사하시는 교수님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나가서 서강대라든가 또 내지는 홍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학군의 밀집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살면서 맨날 일만 하고 사는 건 아니라서 이렇게 쾌적한 녹지공간이라든가 또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은 건강을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다 보니까 워킹하는 거를 만보 걷기, 만어천보 걷기까지도 충분하게 걷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남산은 도보로도 충분하게 가고 둘레글을 간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지금 서울의 중심에 남산의 지금 정기를 받아서 모든 사통팔달원으로 둔다면 서울 시내 어디든지 남산은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청파동에서 충분하게 도보를 이용할 수 있고 그 옆에는 용산의 민족공원입니다. 이 민족공원에 대한 부분도 충분하게 도보로 또 공원의 이용도 충분하게 할 수 있으면서 우리가 동서남북 어디든지 가면 이렇게 숲을 이루어질 수 있는 공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을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개발입니다. 용산에는 개발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굉장히 관망하고 또 이 부분에 지금 정비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발표로가 돼서 지금 끊임없이 주변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으면서 또 하나의 지금 현재 발표된 건 캠프킨이라는 부지에 또 여기를 개발하겠다라고 지금 현재 발표가 된 이상의 바로 건너편입니다. 청파동 바로 건너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용산은 대규모 개발 지역으로서 지금 인접해 있으면서 모두가 뚤뚤 들어서 서울역에서부터 용산까지 이 가운데 생카를 본다라고 하면 노후되어 있는 그 건물들이 너무 많고 50년 된 건물들이 많다 보니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많이 새롭게 건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용산전자상가라는 이 부분도 상당히 오래된 거죠. 거의 40명이 넘게 돼서 도시재생 사업으로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 주변일 때는 주차를 하거나 또 내지는 그 건물을 갔었을 때 굉장히 노후됐다라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주변이 개발이 되는데 같이 더불어서 개발될 수밖에 없는 용산전자상가는 로봇이라든가 IT라든가 또 내지는 호텔이라든가 같이 어우러서 된다라고 하면 여기도 중심센터 용산역 바로 뒤에 있기 때문에 중심센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용산은 나름대로의 굉장히 개발의 호재가 아주 넘치고 넘치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용산국제업무지구도 지금 개발 사업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지금 가깝게 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용산업무상가라는 부분은 국제업무지구가 아직도 이렇게 빈터로 많이 지금 공터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여기에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서울에 개발될 수 있는 지역이 큰 랜드마크가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신도시화가 되어 있는 강남은 지금 현재 많이 이뤄져서 이제는 강북이 지금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지역인데 강북이라고 하면 사당이라든가 서울역이라든가 용산을 대표적으로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놓고 봤을 때 서울역에 지금 현재 서울역 기지창이라든가 서울역에 지금 현재 개발되는 호재라든가 마스터 플래너로 인해서 서울역에 지금 현재 북부 역세권이 개발이 되죠. 용산은 국제업무지구로서 이렇게 지금 현재 23개 건물이 올라가는데 25층 요즘에 한참 재건축으로 인해서 용적률을 높여준다라고 하죠. 지금 용적률에 대한 부분은 300%에서 500%에서 600%까지 올려준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지켜볼 만한 한 그런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역세권이 이뤄지고 서울역이 이뤄지고 용산이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또 하나 지금 전철력이 지금 이뤄지고 있죠. 전철력이 지금 현재 많이 추가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역이나 용산에 이뤄지고 있는 부분은 KTX나 SRT나 또 내지는 ITX나 이런 부분이 용산역에 이뤄지고 있는 부분인 건데 서울역에도 신구로 지금 현재 여기에 신분당선이나 광역고속철도라든가 GTX A노선, B노선, GTX노선이 지금 확정돼 있는 곳에 지금 현재 간다고 하면 A노선 보면 많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GTX가 아마도 빠르게 지금 A노선이 이뤄진다고 했었을 때 이 부분이 지금 거기가 20분이면 광남까지 갈 수 있거든요. 어디든지 지금 GTX가 이뤄진다고 하면 공사를 지금 한참 하고 있는 그 부분을 어저께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지금 공기가 19, 109, 209 됐었을 때 GTX A노선이 지금 공사하고 있는 노선을 봤었을 때 아 빨리 만들어지겠구나라고 했었을 때 교터망이 이렇게 이뤄진다고 하면 20분 내에 어디든지 다 있을 때 그래도 우리가 서울 중심에 있는 곳에 거주를 하면서 서울 중심 지역에 도보로 업무지구 내지는 학교를 또 내지는 직장을 간다고 했었을 때 용산이 중심일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용산구 청파동 3가 둘러보고 있는데요. 이제 이 주택 가격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가격은 어떤가요? 가격은 용산은 서울의 중심입니다. 3도심으로서 중심 지역에 있는 아주 센타인데 용산 3구역의 다세대입니다. 지금 풀옵션으로 되어 있고 1.5룸이거든요. 해서 3억 2,500인데 인대가는 지금 2억입니다. 전세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2억은 지금 현재 세입자가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입자는 어느 누군가가 수여는 충분하게 넘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해서 이 실투자 금액이 1억 2,500만 원이면 가능하시겠습니다.